첫 운반 활동 무사히 끝남을 진심으로 축하해. 아이. 안녕하세요. 어, 유진! 어, 흰지야. 어, 유진아. 뭐야, 두 사람 아는 사이야? 어, 유진아. 마아는 어때? 어? 시트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걱정이네. 여보세요? 넌 마아만 걱정되니? 어? 나도 오메가였어. 나도 내용 증명 받았다고. 미안, 현지야. 마아가 그렇게 걱정되면 아프는 직접 물어봐. 현지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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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야. 손, 지금도 많이 차네. 하, 하, 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